용인 드마크 대시앙 청약 분석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입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가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 발표 전이기 때문에 분양 예상가를 놓고서 한번 분석을 할 것이고요. 실제 모집공고 발표 이후에 확정된 분양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가격 분석을 해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용인시 전체를 놓고 각 지역별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의 시세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수지구의 성봉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은 34평형이 14억 원에서 14억 9천 5백만 원의 실거래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흥구에는 기흥역 더샵이 34평형 8억 7천만 원에서 10억 원 사이에 가격 분포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상대적으로 처인구의 시세는 상당히 낮습니다. 역북 오미린 센트럴파크가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 9백만 원의 가격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분양이 진행이 됐었죠. 34평형이 분양가 3억 8천 8백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구조 하에서 새롭게 용인 드마크 대시양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마크 대시양이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드마크 대시양 뿐만 아니라 처인구 전체의 신축 아파트 시세가 앞서 나가고 있는 수지 기흥과의 격차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지 그리고 드마크 대시양의 분양 가격이 앞서서 분양이 되었던 다른 단지들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책정될지를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수치를 놓고서 전체적인 시장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각 지역별 시세 상승률을 보시면 처인구는 11.3% 그리고 기흥구는 42.6% 수지구는 38.3% 용인시 전체는 38.7%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1년간 11.3%의 상승이라고 하면 그 상승률 자체는 절대로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장 상황은 일반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죠. 기흥구와 수지구의 상승세가 너무나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상승률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가격 수준을 놓고 보시더라도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의 수준이 수지구가 2,591만원 그리고 기흥구가 1,922만원 처인구는 867만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수지구는 처인구의 거의 3배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기흥구는 처인구 대비 거의 2배 정도의 수준인 것입니다. 가격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것을 통계 수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통계를 보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그 시장의 특성을 놓고 한번 다시 재해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수지구와 기흥구는 처인구 대비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된 곳들입니다. 처인구의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옛날 아파트들의 거래 시세가 평균적인 수준에서 통계로 잡히다 보니 안 그래도 이 세 지역 간의 가격 격차가 꽤 많이 벌어져 있는 가운데 실제 통계 수치로 나타난 가격 격차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구조인 것이죠. 따라서 용인드마크 대시장의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는 당연히 신축 아파트 그룹과 그룹에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인구에 새롭게 공급이 된 신축 아파트들의 시세에 더 비중을 두고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처인구에 하나씩 하나씩 신축 아파트가 생겨나고 있는 그 첫 발짝을 떼는 초입부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축 아파트들이 생겨나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이 되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역북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이 된 두 개의 주요 단지가 있습니다. 역북지구의 푸르지오와 역북의미린 센트럴파크가 있을 텐데 두 단지의 매매 가격을 보시면 34평형 가장 최근의 실거래가 그 최고 가격이 6억 5,900만 원으로 동일한 가격이 각각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전셋가격을 보시면 4억 6,000만 원과 4억 8,000만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죠. 전셋가율을 계산을 해보시면 두 단지 모두 70% 전후에서 전셋가율이 잡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셋가율이 70%가 아니고 훨씬 더 낮은 수준이라면 매매 가격과 전셋가격의 그 괴리가 벌어져 있는 상태라면 이 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어 있다 혹은 거품이 끼어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실제의 실거주 수요가 반영이 된 안정적인 가격 구조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교 대상 아파트 중에 하나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이 되었던 명지대역 서희 스타일스가 있겠습니다. 분양권 거래 가격을 보시면 가장 최근에 4억 6백만 원의 거래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아직은 조합원 분량이 계속 시장에 출해가 되고 있어서 각각의 실거래 가격마다의 편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단지의 대표적인 가격은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입주 시점에 임박해서 혹은 입주 이후의 시세는 역북지구의 아파트 시세보다는 좀 낮은 수준에서 안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버라인까지의 거리를 감안했을 때 역북지구보다는 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북지구보다 한 단계 정도 낮은 수준에서의 가격을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가격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파트의 시세를 분석을 하실 때 인접해 있는 지역들 간에 매매가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을 경우 대표적인 그 사례가 용인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매가격이 훨씬 높은 곳의 전셋가격과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매매가격이 낮은 곳의 매매가를 견주어 보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비교수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매매 전환 수요라고 하죠. 굉장히 비싼 동네의 전셋가격과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좀 싼 동네의 매매가격을 비교를 해보고 이 매매가격이 저 비싼 동네의 전셋가 수준이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이 집을 조금 더 싼 동네의 집을 소유를 해버리겠다라는 수요가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는 뜻이죠.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셋가격들은 조금 더 비싼 동네의 전셋가격들은 가격이 낮은 곳의 매매가격을 저지해주는 저지선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보려면 기흥구와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미 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인구의 대표적인 역북우미린 센트럴파크나 역북지엘프루지오의 가격은 기흥구의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수지구의 평균 전셋가 이 가격을 밑에 깔고 매매가격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이러한 가격구조를 놓고 용인 드마크 대시장에 입주 이후에 시세를 예측을 해보신다면 역북지구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매겨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현재 수지구의 평균 전셋가 6억 정도 그 이상에서 입주 이후에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현실적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2월 9일에 변경이 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놓고 실제 분양가를 평가를 할 때 어느 정도 구간에서 분양가격이 책정이 될 수 있을지 계략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단지를 분석을 해드릴 때 아주 세세하게 이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변경된 내용의 그 제도의 측면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그 제도의 전후관계 전체 설명을 좀 생략을 하고 바로 사례로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을 놓고 한번 비교 대상 사업장을 찾아서 가격을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A그룹은 최근에 분양을 했고 아직 중공이 되지 않은 입주를 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들을 찾아서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대표적인 곳이 지난 2월에 분양을 한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에 있겠습니다. 분양가격 3억 8,800만 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변동률, 그 기간 중에 가격의 변동치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지난달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가격 변동치를 적용하는 것이 무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별 특성이라든지 사업 위험 그리고 입지의 우열을 가리는 가감률은 전체 단지의 일단 큰 우열을 반영하지 않은 1의 수치를 고정해놓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에 원래 분양가 3억 8,800을 그대로 놓고 한번 따져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있죠. 용인 명지대역 서희 스타일스 단지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분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단지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격 상승분을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019년 4분기에 한국감정원 매매가격 지수가 96.6이었고 2021년 1분기에 매매가격 지수가 109.6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변동률은 13.4%인 것이죠. 그 변동치를 반영을 해서 변동률 1.134를 곱해주시고 가감률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그냥 1로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분양가격이 4억 5천 상한선으로 잡을 수 있는 분양가격 상한치가 4억 5천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일한 성격으로 분류가 되는 단지들이 복수의 단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지들의 평균 가격을 구해서 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때 4억 2천이 채 되지 않는 가격 약 4억 1,966만원이 용인트 마크 대시장을 심사할 때 그 심사 상한 가격으로 기준을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이죠. 이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고 심사의 상한 가격인 것입니다. 가장 이 높은 가격을 상정해두고 그 이하에서 가격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B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에서는 최근에 분양을 했고 그리고 실제 입주까지 간 단지를 놓고서 평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역부 구미린 센트럴파크의 경우에 2015년 4월에 분양을 진행을 했었죠. 따라서 그 당시 2015년 2분기의 매매가격 지수로부터 현재 2021년 1분기의 매매가격 지수 그 변동치를 역시나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시 분양가격 3억 2,580만원에 가격의 변동률 1.098을 곱해주시고 가감률은 단지별 특성을 감안한 가감률은 그냥 1로 고정을 시켜놓겠습니다. 그 결과치가 3억 5,700만원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A그룹과 B그룹을 가격을 산정을 해놓고 나서 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3개의 제도에 반영이 되어 있죠. 따라서 더 높은 가격 이 가격이 되겠습니다. 4억 1,966만원을 심사 상한 가격으로 일단 기준을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시세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분양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올라간다더라. 그 한 줄만 놓고 자꾸 분양가격 산정 방식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세의 90%로 정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는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북 지혜 프루지오 단지에 가장 최근 실거래가 6억 5,900만원에다가 보증위험관리율이라는 수치를 곱해주셔야 되겠죠. 투기관리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90%를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90%를 적용을 했을 때 5억 9,000만원이 약간 넘는 가격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산출을 한 A, B중 높은 금액 4억 1,966만원과 그리고 C그룹의 90%를 적용한 5억 9,310만원을 비교를 했을 때 A보다 C가 더 크죠. 이럴 경우에는 그대로 A, 4억 1,966만원을 심사 상한 가격으로 기준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가격, 약 4억 2천만원 정도 되는 가격을 상한선으로 해서 각 개별 단지별 특성이 반영된 실제 분양가격 심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최근에 분양을 진행했던 다른 단지들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이 2021년 2월에 분양을 진행을 했고요. 84제곱미터의 경쟁률이 4.56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다 마감이 됐고 평균 당첨가점은 50.81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의 분양가격은 3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더 앞서서 작년도 11월에 분양을 진행했던 보평역 서위스타일스 리버파크의 경우에는 84제곱미터의 경쟁률이 13.26대 1이었고요. 역시나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이 됐었고 평균 당첨가점은 59.33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분양가격은 4억 3백만원, 보평역 쪽이 약간 더 높게 매겨졌었던 것입니다. 그럼 앞서 분양을 진행했던 이 단지들의 사례를 놓고서 최종적으로 용인 드마크 대시장의 분양가격도 다시 한번 견주어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경쟁률의 변화를 보시면 오히려 더 최근에 분양을 진행을 했던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의 경쟁률이 4.56대 1로 조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죠. 사실 4.56대 1이 낮은 경쟁률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요즘 서울 수도권 전체적인 경쟁률이 워낙에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 혹은 조합 입장에서 4.56대 1이라는 경쟁률을 놓고 아주 마음 편안하게 보실 수만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을 했던 두 개 단지의 가격 3억 8천 8백만원 4억 3백보다 아주 많이 뛰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두 개 단지보다 약간 높은 수준 정도 보수적으로 본다면 약간 높은 수준 정도에서 가격이 매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 상한 가격은 약 4억 2천만원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 아래에서 심사를 진행하면서 두 개 단지와 크게 벌어지지 않는 약간 높은 수준 정도 이 정도를 예측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입주 이후의 시세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이미 분양을 하고 또 입주를 완료한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역북지구의 6억 5천대의 34평형 거래 가격을 감안을 했을 때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6억 초반 그 이상은 입주 이후의 시세로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억 초반에서 용인 드마크 대시장의 분양가격이 결정된다면 입주 이후의 시세 약 6억 아주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억 5천만원 정도의 청약 당첨을 통한 가격의 안전마지는 예상을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용인 드마크 대시장의 예상 분양가를 놓고 내가 당첨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처인구 전체의 신축 아파트의 시세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모집 공고 발표 이후에 확정된 분양가를 놓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세밀한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공고 발표 후